제21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초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무리예요 무리예요 2번 2번 산이 높아요 산이 높아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연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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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그래요 연필이에요 힘든요 놈이에요 해외이에요 근데 헤어영 4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5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5번 지금 뭐해요? 5벌이징 6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5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6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9번 오늘 수업이 많아요! 6번 거기에 혼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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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한테 더 좋은 지식이 많아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8번 김수미 씨 좀 바꿔 주십시오. 9번 김수미 씨 좀 바꿔 주십시오. 9번 김수미 씨 좀 바꿔 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지금 몇 시예요? 1시 2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시 20분이에요. 10번 비빔밥은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빔밥은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매워요. 너무 좋아요. 11번 대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소설책은 어디에 있어요? 사전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설책은 어디에 있어요? 사전 옆에 있어요. 13번 박물관은 여기에서 내려요? 아니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박물관은 여기에서 내려요? 아니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14번 이걸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네, 한국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모두 만 원짜리로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네, 한국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모두 만 원짜리로 드릴까요? 오늘こう, sectionenda 대행인 ドビュー 혹시 네, 한국 돈으로 차단을 풀어일ش これ林 dance 축 runner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장갑이 정말 예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장갑이 정말 예쁘네요. 생일 축하해요. 이 모자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포장하면 될까요? 이 상자에 넣고 주소를 써서 다시 저에게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모자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포장하면 될까요? 이 상자에 넣고 주소를 써서 다시 저에게 주세요.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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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찍으면 돼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바다도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스키 타러 가요. 좋아요. 그런데 금요일은 바쁘니까 토요일에 출발해요. 19번 점심 먹으러 가요.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픈데. 그러면 1시간쯤 후에 먹을까요? 네.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번 보고서 다 썼어요? 네, 다 했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고서 다 썼어요? 네, 다 했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번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 못 갔어요, 오전에 회의가 많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22번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지갑이요. 작은 손가방에 넣을 수 있는 크기면 좋겠어요. 이건 어떠세요? 이게 요즘 손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요. 크기는 괜찮은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색은 없어요? 다른 색은 없어요?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3번 여보세요, 민호 씨. 수미 씨를 못 찾겠어요. 오늘 뭘 입고 나갔어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아, 저기 있네요. 수미 씨 까만 안경 썼죠? 네, 맞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민호 씨. 수미 씨를 못 찾겠어요. 오늘 뭘 입고 나갔어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아, 저기 있네요. 수미 씨 까만 안경 썼죠? 네, 맞아요. главное. Recordada. 좋아, Competition. 아들, lumin을 붙여 Jiachen 치고 나를 наход tapi 더! 네, 맞아. 네. phones 이 책에 나온 호텔 정말 멋있네요. 이 호텔은 비싸겠죠? 그럼요. 아주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자주 와서 인기도 많고 예약도 힘들다고 해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에 나온 호텔 정말 멋있네요. 이 호텔은 비싸겠죠? 그럼요. 아주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자주 와서 인기도 많고 예약도 힘들다고 해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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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월 30일 일요일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 중 100분께 콘서트표 2장씩을 드립니다.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월 30일 일요일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 중 100분께 콘서트표 2장씩을 드립니다.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음악여행 특집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25번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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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27번 26번 26번 27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자르고 싶은데요.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네, 손님은 얼굴이 작아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머리 모양은 파마를 하면 더 예쁜데 파마도 같이 하실래요? 파마요? 며칠 전에 염색을 해서 파마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라만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자르고 싶은데요.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네, 손님은 얼굴이 작아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머리 모양은 파마를 하면 더 예쁜데 파마도 같이 하실래요? 파마요? 며칠 전에 염색을 해서 파마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라만 주세요. 네, 그럼 머리 먼저 감아야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27번 28번 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 집 좀 보세요. 마당도 넓고 나무도 많아서 참 좋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전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은 불편할 것 같아요. 가게나 영화관 같은 곳도 멀고요. 전 도시가 좋아요. 정수 씨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나중에 시골에 살고 싶어요.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집 좀 보세요. 마당도 넓고 나무도 많아서 참 좋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전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은 불편할 것 같아요. 가게나 영화관 같은 곳도 멀고요. 전 도시가 좋아요. 정수 씨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나중에 시골에 살고 싶어요. 공기가 맑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